7 랜덤 코레아 인스플레이션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요리사입니다.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사 요리할 때 보통 앞치마를 입어요. 앞치마가 어디 있을까요? 앞치마가 안보이네? 보통 남자가 앞치마를 잘 하진 않아요. 하지만 저처럼 매력있는 남자는 앞치마를 하죠. 따라오세요 우선 밥통, 밥솥. 밥통이 아니고 밥솥입니다. 전기로 돌아가는 전기밥솥 안에 밥이 있나 볼까요? 아직 밥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은 만두를 할거예요. 그래서 제가 냉동만두를 준비했습니다. 냉동만두 배터리가 없어서 빨리 진행할게요. 일단 프라이팬 가스레인지 위에 프라이팬을 올려놓아요. 그리고 불 불을 켭니다. 가스레인지 위에 프라이팬을 넣고 불을 켭니다. 그리고 식용유 식용유를 뿌려줘요. 더 많이 보여주고 싶은데 배터리가 별로 없어요. 죄송해요. 다음에는 더 많이 요리하는 모습을 보여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오늘 뭐 했죠? 앞치마, 전기밥솥, 밥, 냉동만두, 가스레인지, 프라이팬, 불 네 다 기억하셨죠? 다음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현재 뵐게요. 노출발. 감사합니다.